안녕하세요. 저는 LG경영연구원 한태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4년 글로벌 지경학 주요 이슈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게 됐고요. 저는 작년 10월부터 LG경영연구원에서 글로벌 무역 투자 동향, 특히 미국 산업 무역 통역 산업 정책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면서 제 경험이 얼마 안 되지만 스타트업하고의 접점을 최대한 긁어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계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누메 정세주 대표입니다. 고향이 여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해외 지사가 많은 공공기관에서 첫 번째 직장에서 근무할 때 뉴욕에서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뵀었는데 정세주 대표님 실제로 만나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너지가 어마어마하시잖아요. 사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너무너무 즐거운 분인데 하루는 회사 일로 잠깐 찾아뵈더니 평소랑 약간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오늘 22번째 미팅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여기 오신 창업하신 분들, 또 창업 생태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사실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오른쪽은 제가 공공기관에 있다가 인생을 바꾸게 된 순간이고 이게 오늘 주제랑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오른쪽에 저 백인 노 신사분은 요즘 트럼프 2기의 주역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전 회사에서 2020년에 좋은 기회를 얻고 조지타운 대학교에 2년 연수 기회를 받아서 가게 됐는데 세 번째 학기 때 저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학생들한테 내가 예전에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할 때 이랬었어? 라고 경험을 공유해주는 자리인 거죠. 학부 학생들은 그저 너무 멋진 겁니다. 우리 변호사 조지타운 로스쿨로 하는데 저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구나. 그런데 예전 무역협상을 하나하나 짚어주는데 거기서 중국하고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China is literally our adversary. 그러니까 중국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저기야라고 말할 때 옆에 있는 애들이 저를 다 한 번씩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당황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분이 했던 얘기들 미국의 동양들을 쭉 보고 나니 제가 알던 세상에서 달라졌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인생을 바꾸게, 커리어를 바꾸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대부분 개인적인 경험에 많이 근거하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 발표드릴 순서는 사실 올해 1월 달에 저희 연구원에서 저하고 다른 두 분의 동료분이 세 명이 같이 쓴 보고서의 내용에 대부분 기반을 하고 있고요. 다만 차이는 그때는 2024년 1월에 쳐다본 세계였는데 6개월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금 알아보고 그게 스타트업 생태계에 무슨 시사점이 있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저희가 했던 보고서 제목이고요. 기본적으로 전제는 2010년대를 관통하던 글로벌 밸류체인의 시대에 뭔가 장애가 생겼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경학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지정학, 지경학, 기정학, 기경학 되게 다양한 새로운 신조어들이 있는데 다음 장에서 조금 정리를 해드릴 텐데 저희가 봤던 크게 세 개의 이슈는 전쟁, 미중 경쟁 그리고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24년 1월에 저희가 이 보고서 쓸 때만 해도 두 개의 전쟁이 언제 끝날까? 그다음에 미중 경쟁은 샌프란시스코 때 둘이 시진핑, 바이든 만나서 얘기 잘 된 거 아니야? 세 번째 대선 한다는데 어떻게 되겠지? 정도였는데 6개월 지났는데 지금 보십시오. 두 개의 전쟁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세상에 또 헤즈볼로 하고 확전을 한다는 얘기가 어제 나오고 있고 중국하고 통상마찰, 매일 뉴스를 사실 일면을 장식하고 있죠. 세 번째 바이든 트럼프는 이거 맞춘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 사람 진짜야, 저 사람 이상하지 않으라고 믿을 만큼 마지막까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스타트업 생태계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기서 정의를 하나 하고 가려고 하는데 지정학은 지리정치, 지오폴리틱스, 기정학은 지오이코노믹스, 지리경제학 이렇게 많이들 부르는데 핵심은 지리적 요인이 국가의 전략과 국가의 이익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고요. 그거를 안보나, 뭐랄까요, 군사적 관점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지정학, 그다음에 경제적 수단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지경학인데 보통 많이들 쓰는 영어 용어가 지오폴리티컬 리스크, 지오폴리티컬 컴플릭트, 그래서 지정학적 위기, 지정학적 경쟁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그리고 지경학은 지오이코노믹스 프레그멘테이션을 해서 시장이 지경학적으로 분할됐다는 식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런 국가적 전략의 목표, 그리고 이 국가적 전략의 목표를 위해서 어떤 수단을 동원할 것인가가 예전에 경제적으로 어떻게 효율성을 달성할 것인가보다 훨씬 더 우위에 섰다는 거고요. 그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경제적인 효율성을 잠시 희생해도 된다는 걸로 세상의 합의가 많이 달라졌다는 게 훨씬 더 여러분께서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 본격적으로 지경학의 세 가지 이슈, 저희가 주목했던 이슈를 들여다보기 전에 그 앞단에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럼 도대체 이런 얘기를 왜 하게 됐을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저희가 본 거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건데 아시겠습니다만 불확실성이 커졌다. 세계가 불확실하다는 사실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왼쪽에 이 장표는 니콜라스 블룸이라는 스탠포드 경제학과 교수와 그 연구팀이 미국의 주요 언론이 불확실성과 관련된 단어를 얼마나 자주 언급하는지 숫자를 빈도를 센 거예요. 그랬더니 1990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보니까 특정 특정 시점마다 사람들이 불확실하다고 느끼는 게 증가한다는 거죠.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전쟁 같은 직접적인 충돌, 두 번째는 코로나19 같은 자연재해, 세 번째는 선거 같은 변수인 건데 이 세 가지가 결합해서 지금 2024년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다 어느 하나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고 지금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불확실성이 늘어나는데 그게 어느 지점에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세 가지를 봤고요. 세 가지를 하나씩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거고요.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아시겠습니다. 옛날에 러시아 연방이었는데 둘이 좀 티격티격했겠지. 그 정도 생각했죠. 그런데 23년 10월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고 나서는 물리적 전쟁이 진짜 내 눈앞에 터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요즘 저희 연구원에서 저희끼리 회의할 때는 이게 가끔 국방부 회의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이런 용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리스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즈니스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사실 더 무서운 거는 소위 말하는 세 번째 전쟁의 전장이 대만 남중국해 그리고 우리가 있는 한반도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 일말의 가능성이 사실은 우리를 훨씬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전쟁의 물리적 가능성이 비즈니스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미중 경쟁인데요. 이 미중 경쟁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술자리 같은 데서 여기를 꺼내보시면 한 5분만 지나면 거의 SF 소설 수준으로 넘어가요. 핵무기가 어디 땅을 지나가네 이런 얘기가 지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전혀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글로벌 비즈니스가 진행되던 토대에 있던 질서가 과거와 다르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에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보면 1970년대 이후부터 2010년대까지 미국이 주도하던 안정적인 질서가 조금은 특이한 시점이 아니었을까. 그게 무너지고 있는 게 그게 약해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상수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면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장은 제이크 설리반이 작년 11월에 낸 포리노패스 기고문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국가안보보장은 미국의 힘의 근원이 뭘까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세상이 된 거죠. 과거 같으면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우리가 안전하게 유지하고 있는 질서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러면 이 흔들리는 경쟁에서 우리가 과거처럼 다시 미국이 컨트롤하는 세상이 될 거야. 아니야. 미국과 중국이 절반씩 힘을 나눠가는 분절하는 세상이 될 거야. 같은 나이부한 판단으로 비즈니스를 하기엔 너무 힘들어진 거죠. 오른쪽을 보시면 G7 제조업의 비중인데 중국이 다른 G7국과 다 합친 것보다 비중이 커졌어요. 이 시대는 더 이상 뒤로 돌아가기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미 대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 대선이라는 용어는 올바른 용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11월 5일에 미국 상원, 항원 주지사도 동시에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2024년이 역사상, 인류가 살았던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가 선거를 하는 해입니다. 여기에 프랑스, 영국, 이란처럼 선거가 예정되어 있지 않던 나라도 갑자기 선거를 하게 된 세상으로 바뀌었고요. 그럼 이렇게 선거가 왜 이렇게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줄까? 심지어 저는 경제연구원이라고 불렸던 경영연구원인데 저는 왜 이렇게 선거를 많이 봐야 될까? 선거와 선거에 결정된 정치 주체가 만드는 정책이 비즈니스에 주는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피니시 더 자 뭐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이거는 뭐 이런 의미였습니다. 2024년 1월만 해도 트럼프 사법 리스크로 10월, 9월까지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대출 끝났죠. 이제 토론회 시작하면 바이든과 트럼프가 누가 행정부를 갖고 누가 민주당, 공화당이 누가 의회를 갖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어떤 식의 대외 정책 방향을 정할 거고 그게 글로벌 유지니스에 영향을 위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주판화를 열심히 튀겨야 되는 시기가 금방 오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소개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6월 27일 날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인데 두 사람이 토론을 첫 번째로 하게 됩니다. 정면 승부를 처음 하게 되는데 사실 굉장히 우스운 광경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아직 공식 후보가 아니거든요. 공화당은 7월 중순에 민주당은 8월 중순에 공식 후보가 돼야 원래는 정식의 미국 대선 토론을 할 수 있지만 지금 그 전에 토론을 하게 된다는 점이 대선이 앞당겨졌다는 거고 오른쪽은 미국 대선은 전체 투표가 아니고 이 7개의 경합주. 그런데 이 중에서도 바이든은 북부 3개주, 위스컨시 미시간, 펜실베이니아만 이기면 재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 미국 대선을 보실 때 참고로 보셨으면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쭉 봤던 지경학의 주요 이슈들을 가지고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스타트업이 지경학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다국적 기업 저희 LG를 포함해서 여러 국에서 비즈니스 하고 있는 곳들이 지금 이런 지경학 이슈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소개 드리다 보면 이게 스타트업 분들에게 치사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이거는 제가 오기 전에 몇 년 동안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떤 주제를 다뤘나 쭉 보니까 오늘 주제인 글로벌화와 관련된 얘기들을 몇 년째 해오셨더라고요. 물론 좋은 성과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글로벌화가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지경학 시대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나,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 이게 LG같은 대기업들도 LG보다 더 큰 대기업들도 이런 지경학 이슈를 직접 기업 전략에 반영시킨 건 굉장히 최근의 일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어디 교과서 같은 것도 없고 누가 진짜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례도 사실 찾기가 되게 힘들고요. 오른쪽은 포리노피어스에 나온 건데 이제는 주요 글로벌 기업의 C레벨이 주체가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이쪽을 잘 모릅니다만 미국하고 유럽에서 혹시 창업 생태계에서 지정학, 지경학을 다룬 게 있나 찾아봤는데 굉장히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의 수준이고요. 그래서 우리 생태계도 이런 내용을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은 아시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거대한 시장입니다. 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혁신의 수요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그런 시장들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유럽보다 지정학, 지경학적 요소를 훨씬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지경학, 지경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위기, 코스트, 비용, 부담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반대로 기회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왼쪽의 하바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헬스케어, 에너지, 방위 분야 쪽에 새로운 기회가 생길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오른쪽에 에릭 슈미트가 포리노패스에 기곤한 걸 보면 지정학이 기술이나 혁신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거꾸로 기술 혁신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지정학을 결정할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타트업 중에서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곳들은 지정학의 주체로 그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한국 창업 생태계는 어떨까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포리노패스에서 얼마 전에 일본, 한국의 혁신에 스타트업 생태계에 기여하는 게 많다는 내용이 있었고 오른쪽은 무역협회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수출의 스타트업 기업은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 생태계는 어떻게 보면 이 지정학, 지경학 시대를 겪는 게 굉장히 이미 내재화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잘하시는 걸로 방향을 잡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IMF가 매년 4월에 춘계, IMF 월드뱅크가 회의를 하는데 세계 경제 전망과에서 주로 얘기를 하죠. 이때 IMF의 게오르기예바라는 총재분이 2020년대를 뭘로 정의할 거냐라고 할 때 격동의 시대, 소심한 시대, 전환의 시대 중에서 디지털 녹색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전환의 시대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달라진 시대에 스타트업 여러분들께서 또 스타트업 생태계에 계신 분들께서 새로운 생존 방식을 잘 찾아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